탐사선 연료 고갈로 미화가 된 주인공 하지만 주변 로봇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사히 한가운데의 모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 쓴다면 말이죠 무중력 논리 퍼즐 게임 루나 랜딩입니다 먼저 게임판 안에 수납된 말과 카드를 꺼냅니다 다음은 문제 카드를 선택합니다 카드 아래의 숫자는 문제 난이도고 모두 4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문제 카드를 보고 똑같이 주인공과 로봇말들을 매치하세요 빨간색 탐사선에 타고 있는 주인공 말을 한가운데의 칸에 정확히 멈추게 하면 퍼즐을 푼 겁니다 그러려면 주인공과 로봇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로봇도 주인공도 직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다가 원하는 곳에 멈출 수는 없고 서로가 벽이 되어 막아줄 수 있는 곳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주인공도 우주로 날리지 말고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일단 주인공의 빨간색 탐사선을 위로 움직이면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버리면 가운데 멈추지 않고 우주로 날라가버리니까 누군가 막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법 눈치채셨습니까? 여기서는 주황색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면 주인공 말로 이렇게 따위 따위 여기서 따단 이렇게 문제 해결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무중력 논리 퍼즐 루나 랜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